원망인 것으로 드러나가는 turn out 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1번 발견 뭐죠 discovery 2번 셀 수 없이 많은 카운트 리스입니다 카운트 리스 카운트 리스 카운트 리스 그 다음 3번은 관찰하다 옵니까 observe 좋아요 observe 그 다음 4번 지역은 했죠 region 그 다음 5번 계속하다 continue 좋아해요 그 다음 6번 형식적인 formal 좋습니다 formal formal f-o-r-m-a-l formal 7번에 지속되다 last 7번 썰 필요하다고 어? 7번 썰 필요하다고 소금이라고 아 진짜? 솔트도 왔네 맞기는 그죠 요게 정답이네 여기서는 지속되다 last 마지막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격 영향 impact죠 impact impact 우리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잖아 그죠 임팩트가 있다 그 다음 9번에 약간 이란 단어네요 뭐죠 아는 사람 뭐죠 어려웠어 slightly slightly 약간 그 다음 10번에 우리 2번에 복숭아트였죠 부착하다 att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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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다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you will be alright you'll be alright you'll be alright you'll be alright 너넨 다 괜찮을 거야 자 숙제입니다 자 12월 21일 수요일 복숭노트 3번 그 다음에 수요일이니까 2개 내줄게요 그럼 어긴 중도가 1개 있는데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은데 아니야 괜찮아 아니 그럴까 그래 그래 크리스마스니까 그죠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이네 맞아요 1년에 한 번이니까 하나만 내줄게요 예 자 이런 선생님이 어디냐 시 알았어요 새해는 얄전없다 중이들 대단해요 중학교 2학년들 중학교 2학년들 중학교 2학년들 어 어 또 뭐 컴포스 카페 가지고 가지고 시 자 숙제를 해서 맞춰 적으세요 이거 58점 네 59페이지 59페이지 푸시고 해석까지 해놓은 걸로 합시다 오케이 메리 크리스마스 식사 어 응 고맙다 연인들 감사합니다.